한덕수 국무총리는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데 대해 공직자는 사법 프로세스에 항상 응해왔다면서 이 전 장관도 이 같은 절차 진행에 차질이 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한 총리는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공직자가 수사를 받는데 외국 대사로 나갔다고 안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. 한 총리는 호주와의 외교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수사 상황이 당장 임박하지도 않았는데 이를 기다리느라 외교적 조치를 안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.